네 이제 워싱턴 정가는 2020년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공화당이 유권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투표를 막는 것에 대해 맞불을 놓고 있어서 2020 대선에서는 유권자 투표권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대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패의 핵심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걸 놓고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대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반대로 정상적인 유권자들이야 당연히 투표해야 되지만 지금 이민자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미우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표권을 놓고 양당이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대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외곽 민간정치지원단체 자금단체 슈퍼팩이죠. 민주당의 최대 슈퍼팩인 Priorities USA. 이 Priorities USA가 어제 2020 대통령 선거까지 최대 역점 사업으로 발표한 내용이 흥미를 끄는데요. 바로 유권자 투표권 보호와 투표 등록 확대입니다. 여기에 3천만 달러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이 민주당의 최대 핵심 사업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이나 아무래도 공화당 지지자들은 많이 투표를 하고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래도 투표에 참가하는 비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유권자 아닌 사람이 투표하는 것은 안 된다. 가짜 투표를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 명분하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권 제한을 위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불을 놓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프라이티스 USA의 가이세실 회장은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는데 공화당과 전국의 보수적인 주의회들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원치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사업을 발표하면서 공화당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걸 원치 않고 있고 선거의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이 투표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도 어렵게 하고 또 실제 투표하는 날 투표하는 것도 어렵게 하고 투표 용지 받는 것도 어렵게 하고 예를 들어 단계별로 다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막는데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어떤 공화당 또 전국의 보수적인 주의회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흑백 차별 정책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공화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 흑백 차별 정책을 폈던 사람들의 후계자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흑인들이 사실 투표권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유색인종의 투표를 방해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지금 이런 공화당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좌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은 확연합니다. 민주당은 투표권을 계속 확대시켜서 이민 커뮤니티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많이 투표하게 해서 자신들의 표밭을 늘리려는 거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민자들이나 그런 마이너리티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떤 투표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그래서 투표 사기라든가 가짜 유권자가 있는 경우 이것을 절대로 좌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합법적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것은 각자의 어떤 처한 상황 각자의 어떤 계층의 지지를 받는가 이걸 본다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아져야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점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위해서 투표 참여 독려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아닙니까.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19년 초고 내년에 이제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이라고 하지만 거의 2년 가까이 남은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주력할 것은 분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쪽을 강구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용도 지난 2년간 했던 것의 3배를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지난 11월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 때도 사실 민주당이 이런 식의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캠페인을 했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그 며칠 전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서도 평가하는데 그런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합법 이민, 불법 이민을 구별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불법 이민자가 이렇게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것 등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표 참가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 불법 이민을 이렇게 명확하게 가름으로 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투표에 참가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지금 깔아주는 연설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게 만들어야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이 지금 장악한 연방학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자금법 투표권과 관련된 법안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흥미를 끄는 게 선거일을 아예 공유일로 만들지 않는 이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연방학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을 HR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HR1이라는 것은 하우스에서 만드는 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1호 법안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R1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은 정상적으로 평일 날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투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공유일이 아니에요. 공유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유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일을 이제는 없애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R1이라고 부르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것은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연방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이 다수니까 통과되겠지만 연방상원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찌됐건 선거율을 공유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명분상 나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걸 또 이제 정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는 가짜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물론 가짜 유권자가 투표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너무나 극심하게 어떤 법적으로 만든 장애 같은 것도 이건 안 되겠다. 지금 그런 면에서 자기네들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캠페인 같은 것 또 법안을 만드는 것도 하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대응한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어리티스 USA 민주당의 최대 슈퍼팩 중에 하나가 지금 3천만 달러를 지금부터 2020 대선까지 기간 동안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3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대부분 소송비에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주요 주에서 특히 경합주죠. 경합지역 스윙스테이트에서 그런 식의 소송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제기하는 소송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소송에서 공화당 쪽이 끝까지 밀리지 않고 민주당이 끝까지 소송해서 자신들의 유권자들을 디펜스 해내겠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아이오와 미조리 인디애나 플로리다 뉴 앰프셔 같은 스윙스테이트에서 그 각 주의 그 주의 선거법 그러니까 가짜 유권자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그런 엄격한 선거법을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제기해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고 보고 있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같은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조리주는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 요구하는 유권자의 인물 사진이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법정 서류 기타 형태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투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된 유권자를 하더라도 사진이든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못하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로 가짜 유권자라면야 당연히 못하는 거지만 투표할 수 있는 진정한 유권자가 이런 사소한 어떤 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투표를 못하게 되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공화당이 지금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을 주장을 해서 지난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런 주법이거든요. 이런 주법이 발효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해서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이 조항의 효력을. 그래가지고 지난 11월 중간선거 때는 이런 확인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 결과 이제 민주당은 승리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이오아주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청구관리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유권자의 서명과 명부에 적힌 서명의 일치업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서명도 일치하지 않으면 투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명이라는 건 애매해서 정말 똑같이 서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때마다 달라지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이것도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일시정지 판결을 받아 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이게 사실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투표권 없는 사람이 투표권에 행사하려고 이렇게 달려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민주당이 볼 때는 이런 것이 만들어내는 표 차이가 크다. 특히 스윙스테이트에서는 이런 것에 의해서 몇 표가 갈라지는 게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투표라는 건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직접 손으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요.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선거도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데 좀 치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선거라는 건 유권자가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그 결과를 정치권이 받아들이고 유권자들이 정해준 결과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결국 선거제도의 기본인데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선거라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선거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택을 정당이 받는 게 아니라 정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지금 유도하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민주주의가 맞는가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똑같이 비판을 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냐면 연방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특히 노골적인 게리멘더링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연방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 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연방하원 선거구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선거구가 많아요. 도저히 지역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선거를 갖다 붙이고 찢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이 공화당 후보한테 유리하도록 게리멘더링을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비상식적인 지역구가 많이 만들어져서 공화당 하원의원 당선자 수가 늘어나는데 크게 기여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경선이었죠. 경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부 당원들의 투표 명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중자퇴 논란이 일어났었고요. 당시에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민주당 당원들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그 휴유증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힐러리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그때 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누가 봐도 이거는 힐러리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를 처음부터 바랬다는 걸 다 알 수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사실 중간에 또 물러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고요. 왜냐하면 불공정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좀 지나치게 어느 정도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깔아주는 정도라면 좋은데 그 선을 지금 넘어서지 않았는가. 넘어서서서 자신들이 유리한 선거를.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정말 좋은 선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거를 기획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양당이 이렇게 소송 전까지 전개하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뭐라고 그럴까요. 워싱턴 정치권도 많이 지금 흔들리는 모습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치권이 상당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 분열되고 있고 더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유권자들의 생각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현실에서 정치에서 정확하게 반영해내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정치인데 지금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민주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의원이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식의 어떤 제도를 손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자기들이 볼 때 아닌 것 같다. 정말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본인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선거구 관련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투표하는 날이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저희야 우리는 방송하는 사람들이야 휴일이건 뭐건 방송하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